전주교도소 수용자 10명 중 4명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주교도소는 전체 수용인원 1,218명 중 백신 접종자 수는 756명이었습니다. 군산교도소는 850명 중 629명이 접종을 마쳐 74% 접종률을 정읍교도소에선 수용자 444명 중 309명이 접종을 해 69.6% 비율을 보였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. 전주교도소는 114.9%, 군산은 106.3%, 정읍은 100.9% 수준이었습니다.